미역줄기 OPG가 OPG, OPG1, OPG2, OPG3, OPGS까지 있을거야 OPG1이 아닌가? 일단 그럴거야 OPG3이 3개 이상 있어 걔네들이 OPG3을 끌면 안돼 폴 윌리엄 뭔가 이상한데? 죽은 사람 같잖아 자는 안되면 OTG는 했는데 스티 거 Bar 스티aden 주포 회전 너무 느려 얘도 왜 체력을 찍었냐 아 잠깐만 갑은 아직 안 나오네 가까이 오면 쏴야지 가까이 오면 쏴야지 야 양쪽으로 쫙 오는데? 잠깐만 양쪽으로 쫙 오는데? 지금? 어이구야 시타 털렸다 이 새끼야 하하 쟤 이제 오래 맞고 죽은다 죽으려나? 어이구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너무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한 번 쏘는게 더 빠르겠다 그냥 안보여 아 뭐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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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 징후이는 못 뚫려있냐 아 좀 더 뒤에다 사야되는데 깜빡해 역시 저라면 포문이 많아야돼 구경이 크고 자식으로 넘어가서 일단 포문이 많아야돼 포가 커도 포문이 적으면 안돼 뭔잼이야 44 이거 봐 이거 포문이 적어가지고 이거 못 죽였다고 이걸 44야 포문이 적어가지고 못 죽였어 포문이 적어 어잇 야 저거 적어 야 이런 이씨 어 잘했다 이 새끼가 비켜 인마 나 초반에 시다 뚫은거 빼고 딱히 두개 없는데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띠몬이 대가리 뚫으러 가자 아니 예로는 이래야지 예로 몬타나지 타면 내가 죽어요 예로 몬타나지 타면 내가 죽어 띠몬이 대가리 뚫으러 가자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아니 내가 야마토를 안 탄다고 한 이유가 그거야 플레이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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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잠깐만 3관 났잖아 너 왜 데미지가 안들어가 3관이었나 4관이었나 안보이죠잉 보스크가 뒤졌고 이건 네 안보게 봐 oa 맨날 스파틴! 지금 teu 꼴쎄 꽂아요 못 뚫려나 여길? 못 뚫지? 못 뚫어져 여기서 난 너를 쏠 수 있어 근데 난 너를 쏠 수 있어 체력 채우면 안돼 장전시간 날라간다 왜 써 그걸?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왜 쓰지? 히어링아? 뭔 짓거리 했어요? 끝났어 끝났어 장전시간 괜찮아 얘 어뢰맛고는 한방에 안죽어 괜찮아 템콘 있거든 아직? 그리고 얘 어뢰맛고는 한방에 안죽어 박래가 쩔어서 얘 어뢰맛고는 한방에 안죽어 어뢰맛고 하나 피하였다 피워 아야 저 새끼 저거 이씨 저거 차단박아야되네 저거 저거 차단박아야돼 이거 차단 나 왜 광고질이야? 잠깐만 야 50이 안죽었지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미친! 야 잠깐만 뚝났어 이씨 미친 아이씨 엄맛 진짜 이씨 죄같은 새끼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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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까 기여린이 그거